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며칠 전에 팬카페 회원수가 2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은은수가 스무살이 됐어요 어때요? 소원님 말해주세요 울고 싶어 울고 싶다 전에 아 그러지마 그러면 소원언니가 뭐가 돼요? 나이가 앞차릴 수 없으니까 10년만이라 조금 낯설긴 한데 화이팅! 유주 화이팅! 예린이 화이팅! 다들 한사씩 더 먹은 만큼 언니 말 잘 듣고 2명밖에 남지 않았네요 2016년도 여자친구의 해로 만들 수 있게끔 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린이 하고 싶은 말 2016년도 여자친구와 함께 할 수 있죠 여러분?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더 사랑해주시면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실 функン! 아프지마요 아프지말고 아프지말고 스enan의를 그러면 어 siè